폭행으로 고소하실 분, 손. 강화수 광역 1팀장 이강현입니다. 최우수 경과입니다. 폭소폭행 살인범을 체포한다. 살인범을 잡아오랬더니 왜 한습으로 받으러 참고. 방법은 하나입니다. 그동안 비밀로 경찰 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하는 겁니다. 네?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? 경찰서서 터와. 내 수사에 방해가 되면 너는 죽는다. 원래 저렇게 막 강압적이고 짐없다라고 그러냐? 아무나 막 잡아오면 범인일 것 같지? 내가 잡으면 어떡할래? 이 경감, 가자. 야,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될 것 같아. 수사가 작나요? 강현이 증거가 있어. 문서잡아 이런데 있어. 이놈들, 무조건 우리가 잘난다. 싸울 거면 내가 네 편할게. 저놈들이 범인이야. 너는 이런 베이직이 Buckingham Park으로ессği 후에 다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들, 무조건 응원할게.